가정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래? 인간의 지침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헤어진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아픔, 사람에 대한 갈등이 이성적인 부분. 내가 직장 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아픔도 들어있지만 지나간 인연에 두고 만약에 연애 중이면 이 사람과 헤어질까 말아야 될까 고민일 거고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진 연인에 대한 내가 미련, 아픔. 그것 때문에 언니가 되게 힘들어.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소리가 나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나한테. 왜냐하면 연애 기간 동안은 우리 언니가 마음고생을 조금 많이 한 걸로 보이거든요. 마음고생도 있었고 그리고 이별에 있어서. 근데 언니가 이별을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 내가 준비되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이별이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동안 사귄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났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언니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한 부분도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벗어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으쌰으쌰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흥미도 다 떨어지게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작년 4월달부터 작년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초여름이 지나오면서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성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언제 헤어지셨어요? 정확하게 그건 작년 4월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월달, 5월달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두 사람의 애정정선에서는 기류가 굉장히 어긋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느낌. 음 제가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나도 끝난 느낌이 아닌 느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이 나타나는 그 꿈을 꾸고 이제 여기 오기는 했는데 제가 그게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서 끝나도 끝난 느낌이 아니고 언니가 또 이 사람의 이런. 여운이 너무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언니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이분과 이별을 언니가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고 봐요. 다시 연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만나지거나 다시 인연이 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운도요. 우리 언니가 여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여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애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참 잠시 멈춤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응. 근데 오늘 가을 때부터는 가을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이 들어오게 되면 팔월달 구월달쯤 되게 되면은 연애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빨리빨리 추억으로 빨리빨리 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응? 그게 돼야지 우리 언니가 뭔가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 지금 이게 너무 언니가 너무 힘들어. 응. 알겠어요? 응. 근데 우리 언니가. 그게 뭐냐면 후회가 많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응.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응. 너 미안한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언니가 더 힘들어. 응. 알아주지 못한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추억으로 조금 묻어주세요. 입에는 누구나 아픈 겁니다. 아픈 거지만 그걸 이겨내는 것도 본인 몫인 거야. 응.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조언을 해 주는 거지. 인연이 된다. 인연이 끝났다. 새로운 인연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죠 그죠. 너무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응. 그리고 지금 언니 일을 하고 계세요. 응.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위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만족은 되는데. 응. 만족은 되고 일에 대한 내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또 이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고. 네. 어. 그런데 이 직장 자체에서도 조금 솔직히 말해서 사람과의. 네. 이 부딪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응. 네. 난 일처리 완벽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속도를 속도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오는 부딪힘이라고 그래야 될까. 응. 그리고 나는 그냥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너무 강한 사람이고 말에 거름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자꾸 이제. 상처를 자꾸 받는 거지. 네. 좀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들이박지도 못하고. 혼자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리고 그게 직장 상사인 건지 일처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응. 응. 그 상대방은 말만 앞서고 일처리를 제도 못하니까. 업무량이 자꾸 내한테서 가중된다거나 일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 응. 이런 것 때문에도 언니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직장을 나오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직장은 좋다 그러거든요. 네. 직장은 나쁜 직장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오거나 내가 이동을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뭔가 이동이 있으면 더 잘 나올 수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직장의 이동이 올해 지나서 올 연말이 되든 내년 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사람의 변동 이동. 네. 그게 그때 들으세요.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갈등에서 인간의 갈등에서 스트레스 벗어나는. 네. 그러니까 한 해만 잘 참으세요. 네네. 알겠죠. 별거 아닌데 우리 언니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별에서 오는 현실적인 내 스스로의 공허함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직장에서까지 이러다 보니까 인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지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가. 자생력 잘 스스로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꾸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오는 거야. 현실 타격이 너무 크게 오는 거야 이게.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그전에는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은 못 이겨내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현재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언니가 견뎌내고 한 해만 잘 견디게 되면 그것도 괜찮아질 거다. 알겠죠. 근데 지금 언니 엄마 계시죠? 네. 엄마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엄마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건강 고비를 넘기셔야 되거든요. 그때 좀 아프셨거나 몸이 안 좋고 지나 오셨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엄마가 항상 아야지야 골골거리는 시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 건강 좀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이름 집이라고 들어놓고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부모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엄마가 좀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응?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따로 사시죠. 그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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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모님이 책임감이 없으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적이신 분들은 아니에요. 네. 안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애정적인 책임과 의문을 다 하셨지만. 네. 그렇게 애정적이거나 뭐 감성적이신 분들은 아니라서. 언니가 조금 외롭게 컸을 겁니다 아마. 좀 외로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탓을 알다가 탓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은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탓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엄마가 원체 조금 뭐래도 이제. 당신이 삶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언니가 좀 이해를 해 주고 갈 수밖에 없겠다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많이 지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작년 올해가 응. 그러니까 올해로 인해서 끝나요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 1년 이제 거의 1년 남아 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것만 좀 잘 참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용기 가지시고 그리고 일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발 할 바들은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이 이제 좀 무기력하고 지치다 보니까 저도 문제인 게 제가 이렇게 어리려고 안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끊긴 상태여서 사실 좀 많이 외롭게 지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견뎌가 되니까. 이제 다니고는 있는데. 그런 사람적인 게 뭐 연인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끊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내년이면 에너지가 또 있어요 올해는 작년 올해가 에너지가 없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힘듭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게 열정이라도 이런 게 다 고갈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이 되게 되면 그게 다시 다시 에너지가 돋아오르는 시기예요. 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을 가지고 이렇게 내와 마음만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갖다 지는 게 아니라요 내 스스로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끊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술 친구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를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그거를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과 교감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과 모든 게 다 공감이 같이 다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술 잘 먹어서 술 먹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쇼핑할 때 너무 코드가 잘 맞아서 쇼핑하기 좋은 친구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언니가 사람을 두게 되면 이렇게 두루두루 어울리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과 알게 되면 되게 오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람과 모든 걸 교감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교감이 안 됐을 때 오늘 언니의 이제 마음 공허함이 큰 거지. 그렇게 인간관계 하면 되게 힘들었냐. 네.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폭을 굳이 넓힐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고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고. 그걸 생각해서 인간관계를 하시기에도 언니가 더 편해.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고. 알겠죠. 커피 잘 마시는 친구 커피 하면 즐거운 친구가 있고 술을 먹으면 즐거운 친구가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관계를 맞으세요. 내가 나빠서 내가 인간의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알게 되면 한 사람을 가지고 너무 깊게 알아야 되고 깊게 가야 되고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건데 상대방은 그걸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때. 틀림에서 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만 잘하면 인간관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해서도 굉장히 쉬워요. 그 이치만 알면 돼. 알겠죠.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공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도 공허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 좀 중심 잘 잡으시고요. 내 스스로 마음을 조금 다독이고 내 자존감을 조금 높이는 시기로 생각을 하세요. 잠깐 쉬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긴 밀레이에서 내가 잠깐 쉬어가는 나를 돌아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힘들다 힘들다 해도 힘든 시기는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서 가족들이 아파서 이게 정말 힘든 시기예요. 돈 가지고 힘든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니까.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